스파이더맨이 하나, 둘, 셋 뿐이 아니라 넘쳐나는 스파이더맨들과 밈까지 꽉 찬 스파이더맨의 진심인 사람들이 모여 만든 영화 오늘의 시리즈 스파이더버스 시리즈 시작합니다 평범한 학생 마일즈 모랄레스 늘 경찰 일로 바쁜 아빠가 오랜만에 학교에 데려다주었고 아빠보다 코드가 잘 맞는 삼촌 애런의 집에 놀러가 평범한 일상을 보냅니다 에런이 일을 하다가 알아냈다는 장소에서 그래피티 작업을 하던 중 스파이더맨들이 국룰인 변종 거미에게 물려 능력을 각성하게 되었죠 이전에 봤던 그 앤과 마주했는데 몸 상태가 매우 이상합니다 머리를 뜯어먹고 예민해진 감각과 벽을 타는 능력까지 얻어버린 마일즈 마치 자신이 본 스파이더맨의 이야기와 똑같은 스토리였죠 거미는 이미 죽은 상태 거미를 보러 갔다가 빌런들과 싸우는 스파이더맨을 발견하고 이 세계의 스파이더맨 피터 파커는 마일스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는 뒷세계의 검을 킹핀이 차오문을 여는 것을 막고 있었는데 임시로 막는 데에는 성공하였으나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어 마일스를 쫓는 킹핀을 모아 프라울러 겨우 살아남은 마일스 다음날 미국은 스파이더맨의 사망으로 충격에 휩싸였고 마일스는 자신이 새 스파이더맨의 길을 걷기로 했는데 쉬운 길은 아니었죠 그리고 그날 밤 나타난 또 다른 스파이더맨 마일스의 특별한 능력인 정기충격에 기절한 남자는 차원을 건너온 평양세계의 피터 파커 얼추 상황을 이해한 마일스는 가르침을 요구하지만 누군가가 또 다른 면으로 살았고 엉터 여기는 진짜? 이 기회에 우리의 스파이더맨으로 하지만 결국 설득에 넘어가네요 둘은 죽은 피터가 부탁한 처음은 부수기에 나섰습니다 킹핀의 회사인 알키맥스로가 필요한 바이를 훔치기로 했죠 현장에는 닥터 오타비우스가 나타납니다 마일스는 도망쳤고 그 앤도 나타났는데 이 남자를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이어 웹스윙을 배우면서 탈출하는 마일스 둘이 위기에 처했을 때 또 다른 차원의 스파이더맨 킹핀은 차원 이동기가 성공했다는 것을 알아챘고 스파이더들은 죽은 피터의 집에 방문 그의 작업실을 빌리기로 하는데 둘을 제외한 셋의 스파이더맨이 더 있었습니다 순서대로 펜니 파코, 피터 포코, 누아르 스파이더맨 피터 파코 스파이더맨이 6명이나 모였지만 마일스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고 마일스가 하지 못한다면 누군가는 이 차원에 남아 다른 일을 보내고 차원문을 닫은 후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끔찍한 결말이 기다리는 가운데 마일스는 프라울라가 삼촌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스파이더들은 차원문을 없애버릴 USB를 완성했는데 킹핀 무리와 한바탕 싸움을 하게 되었죠 스파이더맨 드디어 스파이더맨 마일스를 본 에론은 차마 조카를 죽이지 못해 킹핀에게 목숨을 잃게 됩니다 피터 파커는 자신이 이 차원에 남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렸고 자신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좌절한 마일스는 마일스는 저의 자랑이 마일스 I can see your shadow moving around something happened sometimes people drift apart 마일스 I don't want that to happen to us okay you need me to do or say what you need me to say but it's yours whatever you choose to do with it you'll be great you don't have to say it back you'll be great whatever you choose to do with it you'll be great you're on your way 피터의 말처럼 자신을 믿고 뛰기로 결정 그렇게 마일스 모랄레스는 스파이더맨으로 거듭나게 되죠 다른 스파이더맨들은 차원이동기가 있는 현장에 출동 킨킨이 장치를 가동했고 일행은 싸움을 시작 마일스가 깜짝 등장합니다 깜짝놀람 저는 딱 reverence 있는 집 단기간에 성장한 마일스가 USB를 꽂았고 모두와 작별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원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이 가슴을 가야 할 것입니다. 이 가슴은 성장에 있는 것입니다. 이 가슴은 성장에 맞습니다. 원하는 것이 저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는 성장에 맞습니다. 언제든, relations에 맞습니다. 한국. Pokemon. 이어 킹핑과의 싸움을 시작 그는 마일스에게 절규를 안겨주었지만 끝내 킹핑을 제압한 마일스는 세상을 구했고 아버지와의 관계도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뉴욕은 다시 한번 스파이더맨의 보호와의 평화로운 일상을 보낼 수 있게 되었는데 막상 혼자가 되니 함께했던 스파이더맨들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웬이 그리웠죠 그 애는 과거 친했던 친구 피터 파커를 잃었는데 경찰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범인으로 의심을 받았고 딸이자 용의자인 두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른 차원에서 온 빌런 벌초가 등장 그웬을 도우러 누군가 나타나는데 그는 스파이더맨 2099 미겔 오아라 스파이더버스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멀티버스의 소자였죠 어디에 걸어 있는지, 너희가 좋지? 내게 다르니 운동화하자 오, 왜 말이야? 퍼미안! 너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빵빈 마시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각자의 드래그 몇 Cole 아가고 buat 1399년 이스화 X-3 14 으악 너는 진pt인 닭은 닭은 Unless 독해싔 함께 벌처를 처리하는데 스파이더 우먼을 쫓은 구엔의 아버지가 등장 결국 자신의 정체를 밝힌 구엔은 미겔을 따라가게 됩니다 마일스는 빌런 스팟을 처리하느라 바쁩니다 파이팅, 같이 실시 합쳐줘요 beta 판매자 형님인데 네, 이건 비상 제한 것입니다 삭아시는 너의 지름이 평범다 한번 아나와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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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도 오, 조금더 진지인 자리에 그리기 원한 수퇴병인 연구에 가고 싶다 너의 구경에 관한 새ingo 난 책임이 아니라 네,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아! 보오, 오, 오وا! 오, 오, 오! 스팟은 자신의 사연을 얘기하는데 알고보니 마일스가 베이걸로 맞춘 연구원이었죠 그러다가 뭐 처음 본 사건이 휩싸여서 이렇게 됐다는데 퇴장했습니다 그렇게 스팟은 우연히 다른 차원을 넘나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일과를 마친 마일스는 여전히 그 앤을 그리워하다 눈앞에서 차원을 열고 나타난 그 앤과 만나게 되는데요 그렇게 데이트가 시작되며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주는 그 앤 서로를 그리워했던 둘은 서로를 채워주었지만 엥SH이 이른바 엥SH이 이른바 그 애는 이곳에 있는 스팟을 쫓으라는 명령을 듣고 온 것이었습니다. 스팟은 이미 떠난 상태였는데 다른 차원의 차원의 동기를 이용해 힘을 키우는 중이었죠. 스팟을 만드시키는 중이었습니다. 스팟을 만드시키는 중이었습니다. 스팟을 만드시키는 중이었습니다. 그리운 마일스를 뒤로하고 떠나는 구엔 홧김에 쫓아가는 마일스 스팟을 만드시키는 중이었습니다. 스팟을 만드시키는 중이었습니다. 스팟을 만드시키는 중이었습니다. 스팟은 계속해서 힘을 키우고 있었는데 벌써부터 꽤 강해진 모습을 보였고 이번에는 스파이더 펑크 호비가 등장 하지만 스팟을 놓쳐버림과 동시에 건물이 폭파하는 위기를 맞이합니다. 스팟을 만드시키는 중이었습니다. 4명의 스파이더는 서둘러 시민들을 구출 스팟을 만르치고 스팟을 만드시키 보니 하여넘마 cay고 이어서 바로 처리팀이 나타났고 마일스는 미길의 부름을 받아 스파이더 소사이어티에 가게 되었죠 그야말로 모든 세상이 스파이더맨과 우먼 그 외 기타 등등이 모여있는 곳 빌런도 있었고 게임 캐릭터도 있었는데요 이어 미길과 마주하는데 반가운 얼굴인 피터 파커도 등장 미길은 본격적으로 스파이더맨은 공식 설정을 겪는다 그건 바로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되는 것인데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은 모든 스파이더맨의 스파이더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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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장이 될 예정인 마일스의 아버지도 곧 죽는다는 얘기에 마일스는 곧바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미겔이 그를 막았죠 뭐 breathe 너는 곧바로 돌아가야 했어요 지금 바로 discipline 이렇게 결국 혼자서 탈출을 시도하는 마일스 스파이더 소사이어티의 모두가 마일스를 노리기 시작하는데 피터는 마일스를 설득하고자 했고 자신의 길을 걷기로 한 마일스는 계속 전쟁 모두를 하늘로 향하는 기차로 유인합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충격적인 사실 그렇다 사실 마일스는 스파이더맨이 될 운명이 아니었던 것 1편을 잠깐 보자면 마일스를 문 거미에게서 다른 차원의 개체에 나타나는 글리칭 현상이 나타났고 애초에 마일스의 세계인 지구 1610이 아닌 40이라고 써있었습니다 때문에 공식 설정이 파괴되어 마일스 세계에 피터가 죽은 것이었죠 어쨌든 마일스는 미개를 제압 투명화로 차원이동 장치에 접근한 마일스는 DNA를 분석해 그에 해당하는 세계로 보내주는 장치를 가동했고 장치를 담당하던 스파이더바이트 마고는 마일스를 보내주게 됩니다 미겔은 그웬을 추방 마일스는 서둘러 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하러 가는데 집으로 돌아온 그웬은 아버지와 다시 만났고 그간 쌓여있었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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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을 위해 경찰을 그만두기로 한 그웬의 아버지는 공식 설정을 피하게 되었고 공식 설정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그웬은 마일스를 돕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일스는 어느새 집에 도착 도착해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도착했고 도착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도착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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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스파이더맨의 존재를 모르는 어머니 알고니 자신을 문 거미 때문에 지구 42로 와버린 것 그 세계에서 아버지는 사망한 상태였고 또 다른 자신은 삼촌을 따라 프라울러가 된 상태였습니다 세상 나는 flak인에 처한 사회가 된다 상처는 사망한 군대가 될 것 같아요 물론 당신이 더 좋은 것일고요 당신이 더 좋은 것입니다 당신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당신이ly 더 좋은 것입니다 당신이 더 좋은 것입니다 당신이 더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웬을 필두로 함께 뭉친 마일스의 친구들은 마일스를 도우로 출발하면서 현재까지 공개된 스파이더버스 시리즈는 막을 내립니다 총 3부작으로 예정되어 있는 스파이더버스 시리즈는 원래 같으면 올해인 24년에 3편의 개봉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일정이 바뀌어 언제 개봉할지 모르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퀄리티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영화의 작업에는 엄청난 기술과 인력이 들어가는데 그에 반해 흥행 수익은 저조했던 탓일까 자세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현재는 연기된 상태입니다 정말 감독이 스파이더맨을 사랑하는 것이 느껴질 정도의 완벽한 작품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성적이 저조하다는 것에 저는 정말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전에 제 채널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23년에 가장 기대한 영화가 트랜스포머 비스트의 서막이었지만 기대도 안한 스파이더맨 어쿠로스 더 유니버스를 보고 생각이 바뀔 정도로 이 시리즈를 정말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연출부터 스토리 뭐 하나 뺄 거 없이 완벽한 영화라고 생각했는데 잘 안된 것이 너무 아쉬울 따름이었죠 제발 연기되도 좋으니까 3편이 개봉이라도 했으면 좋겠네요 캐릭터별로 다른 작화와 연출 스파이더맨 팬을 위한 밈과 각종 요소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스파이더맨과 그들의 특성 그리고 한참 이슈인 PC는 납득이 가능한 정도 정말 이만한 영화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애니메이션으로 된 영화라고 해서 유치하다고 생각하신 분들이라면 그 생각 한 번쯤 버리고 꼭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이 편이 정말 미쳤으니까 꼭 넷플릭스에서 풀버전으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사실 영화를 추천드린다는 말을 많이 하는 편이지만 이번만큼은 진짜 강추드리니까 꼭 꼭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스파이더버스 시리즈였고 저는 베베 시리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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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